아무리 꺾여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산다 아무리 꺾여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설교라고 했죠?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 다락방 설교 또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성령과 부활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심지경 7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그래야 보혜자 성령이 너에게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우리와 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 만나고 우리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들 되게 많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건 뭐예요? 구원의 핵심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죄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걸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책망하시리라 책망은 잘못된 것들을 고쳐라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원래의 뜻을 보니까 알 때까지 돕는다 또는 될 때까지 돕는다 여기서 나온 것이 뭐죠?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죠? 칼빈주의 5대 강령 성령께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때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될 때까지, 갈 때까지, 이런 겁니다 알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은 굉장히 치열한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목표가 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해지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실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은 될 때까지 책망하시는 분이니까 책망이 좀 아프긴 아플 거예요 그렇죠? 얻어 터지고 하니까 그러나 알 때까지, 깨우칠 때까지 붙들어 주신다 이게 내용이었고 그 다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의 뿌리가 뭐냐? 뿌리이자 절정이 부활이죠 부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뿌리, 시작이자 또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뿌리라는 것은 부활이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항상 긍정적이 되고 생명이 넘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극적이 되고 또 최고의 우리 대적이 죽음인데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그러면 부활신앙이고요 우리 신앙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죽어도 사는 부활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부활의 세 가지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를 차례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16절에서 19절까지인데 성령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해시켜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아니고서는 부활이 이해도 안 되고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이 이해되고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 없으면 성령 없는 사람들 보십시오 부활이 뭐야? 이해 절대 못하고요 물론 믿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해시키시고 믿게 만드신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읽자마자 알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거 성령 받으면 금방 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우린 다 알죠 조금 있으면 뭐예요 보지 못한다 십자가 지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뭐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본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내용을 아니까 성령께서 이해시켜주니까 알 수 있는 거지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뭔 소리야 라고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걸 이해하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그러는데 뭐가 더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십자가는요 그래도 이성적으로 설명해 주면 믿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뭔 소리인지는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 내용이 뭐예요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희생하는 거 또 뭐예요 대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이라는 개념을 알았거든요 어린 양 대신 잡아가지고 대신 죽는다 리딤 하는 거 리딤 리뎀션 이런 거 그들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자야 이거는 인정 못한다 할지라도 대속이 뭔지 희생이 뭔지 이런 거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어때요 이건 뭐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건 어떤 종교에도 없죠 어떤 종교에 부활이 있어요 어떤 사상에도 없고 어떤 철학에도 없고 어떤 윤리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그래서 부활은 도대체 논의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모든 이야기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 이하의 것들이에요 부활을 논하지 않냐고 밑에 있는 것들만 계속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뭐 얘기해요 숭고한 죽음 이야기 뭐 이런 거 그렇죠 숭고한 죽음 그것도 훌륭하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면 다 숭고하게 죽은 얘기들 해요 거룩한 뜻을 위해서 죽었다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것들 물론 훌륭하죠 무엇을 위해서 죽는다는 거 훌륭한 겁니다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닌데 그래 봐야 죽음은 죽음이죠 숭고하게 죽으면 죽은 거 아니에요 숭고하게 죽었다 그래서 끝이에요 숭고하게 죽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관계가 악화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화될 때마다 기억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죠 김수현 청년이라고 김수현 씨 전철에서 술 취한 사람이 밑에 떨어져서 전철이 오는데 지하철이 오는데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 밀어주고 자기 딸에는 될 줄 알았어 나올 능에 그런데 나오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한 태포 늦춰가지고 비디오 보니까 죽게 됐죠 그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 별로 좋아도 안 했는데 김수현 씨만은 전체가 다 애도하고 죽음이 숭고하다 그러고 총리 외만한 사과도 안 하는 총리가 총리가 와가지고 조문하고 장례식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동안 수백 명의 외교관보다 더 많은 일을 했던 게 김수현 씨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숭고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숭고한 죽음 이야기예요 죽음 종교심이 뭡니까? 두려움과 욕심 그리잖아요 두려움 피하는 거 욕심 채우는 거 그래서 죽음까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죽고 난 다음에 안심시키는 거죠 뭐 극락 간다 뭐 이 정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설명하다 끝나버려요 선행하면 간다 뭐 지옥 안 간다 죽으면 아름답게 묘사한다거나 아니면은 윤회한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잘못했더라도 약간 저혈한 거 마르티스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거 강아지로 태어날 거야 어떠나 그러대 할머니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강아지 그랬더니 걔가 화를 내면서 아빠가 개야 그러더라고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뭐 잘못했더라도 개로 태어나는데 또 개가 또 열심히 하면 또 뭐로 태어나 이런 식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죽음에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죠 애국에서도 죽음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피라미만 들고 그 다음에 미라 만들고 내용이 뭐예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현실의 연장이에요 한국에도 죽으면 죽은 사람 입에다 추노 같은데 보니까 엽전지 번호 태 죽어서 가는데 엽전지 필요하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똑같은 개념이야 이 땅에서 하고 죽은 사람 엽전지 왜 필요하겠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온다고 제사상 밥 차려놓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원시적이고 죽음의 끝이죠 거기서 뭐 더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서 아쉬워서 하는 몸부림일 뿐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부활에 관한 개념도 없고 더 넘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너희들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고 내가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릴 것이다 요하모가 앞장부터 나와요 요하모 6장 39절과 40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대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는 그것이라고 40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 보내서 아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살리는 거예요 믿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십자가를 믿으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리라 또 44절 몇 절 넘어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일들 성령이 해서 도와주는 일 다시 살리리라 그게 부활 아니에요 부활 이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카드 말길을 몰아들으니까 그림 언어를 하나 보여주죠 나사로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던 베다니아의 나사로 나사로가 병 들었다 그러는데 일부러 늦게 가잖아요 성경 보면 일부러라는 게 나오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가서 냄새 난다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봤지 봤지 하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핵심이 뭐예요? 부활 6장에서도 부활 얘기하고 11장에서 부활의 예증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너 이거 못 알아듣지? 성령이 오시면 부활을 이해하고 믿게 될 거야 그래서 사정전에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들을 부활의 증인 그러잖아요 그들의 핵심은 부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그게 메시지였어요 그들이 십자가도 증명하는 게 있었지만 십자가는 전제된 거죠 부활을 증거했다고 예수님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그게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스테반이 죽었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부활의 메시지 아니에요? 돌멩이 막 던져가지고 죽으면 죽음이 끝이라고 그러면 원래 장렬이 죽다 끝났다 그래야 될 건데 사도형제 7장 55절 56절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뭘 봤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죽음이 절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이거 보고 사울이 충격받아서 나중에 바울로 변화될 때 이 얘기 있지 않잖아요 스테반의 메시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그러므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게 스테반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부활 메시지죠 성령 충만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적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절망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신신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믿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심판을 뛰어넘어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종대기를 추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와 믿음을 주신다 두 번째는 뺏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부활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우리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안 흔들리면 말이 안 되죠 우리 흔들리잖아요 다 흔들리는데 흔들려도 괜찮아요 뿌리만 뽑히지 않으면 돼요 뿌리만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농땡이치고 난리 쳤더라도 부활만 이 뿌리가 부활이니까 부활만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나무를 보면 제가 볼 때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나무를 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죽었다 그러잖아 왜 그래요? 이렇게 잎사귀도 떨어지고 바짝바짝 마르고 그다음에 하도 추우니까 눈 쌓이고 이러면 저 죽은 것 같아요 만져보면 뚱뚱뚱 부러지고 죽었네 물론 거기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겨울철에 뭘 하는 거죠? 뿌리만 살아있게 만든 거예요 뿌리만 뿌리는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지 않을 거고 거기에 최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만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다 물어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 물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부활신앙만 딱 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수 있죠 관계가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수 있죠 심지어 원망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불평도 하고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성령께서는 부활신앙 하나만을 뿌리로 남겨주신다니까요 그럼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란 말을 쓰죠 역전 뒤집힌다는 거예요 끝이 죽음이 아니고 역전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다 뒤집어지게 된다 그래서 비가 오면 환경이 안 좋잖아요 조건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활은 뭘 보는 거예요 구름 너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야 이거 어떻게 사나 막막하다 죽고 싶다 이거 뭐 끝이다 고난의 터널이에요 구리의 굴 근데 그거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태양빛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터널이 없잖아요 터널은 그냥 계속해서 생각 없이 쭉 가면 끝나요 언젠가는 물론 짧은 터널도 있고 긴 터널도 있겠지만 터널이 터널이지 뭐 끝나지 않은 터널이 어디 있어요 다 끝나지 쭉 나가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쁨이죠 기쁨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원초적으로 기쁨을 놓칠 수가 없어요 왜 최종 승리하는 종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생명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뺏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쾌락이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쾌락은 그냥 좋다예요 좋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다 보면 좋은 일 많이 있잖아요 뭐가 좋나 뭐 비싼 브랜드 옷 입으면 좋나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나 요즘에 브랜드 잘 모르는데 젊은이들 뭐 좋아해요 그냥 아주 순진하게 합시다 아디다스 잠바를 하나 샀다 그래요 그냥 그 정도로 합시다 기분 좋잖아 그렇죠 잠바를 샀다 그러면 예쁘네 그러고 봄에 딱 어울리네 그러면 그게 좋죠 그냥 기분 좋죠 또 아니면 요즘에 벚꽃도 막 피고 하니까 경주를 가든지 어디 간다 그럴까 여의도는 못 가나 요즘에 강릉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벚꽃이 예뻐요 그래서 가면 좋죠 기분 이번 여행 갔다 왔던 기분 되게 좋아 그런 거예요 또 누가 이렇게 반지를 줘요 반지 금반지 이런 거 24K 뭐 이런 거 아주 좋은 거 이런 거 줬어요 그러면 안 주는 것보다 좋죠 뭐 타르트 뭐 이런 거 과자 이런 거 사다가 누가 줘요 그러면 기분 좋죠 원래 식탐 있으니까 맛있잖아 그거 그게 쾌락이에요 쾌락 그게 뭐 별건가 그게 좋다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건 소유 또는 조건이에요 소유가 좀 생기거나 투헤브 또는 조건이 좋아지거나 이럴 때는 쾌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쁨은 그런 게 아니고 기쁨은 항상 관계하고 연관이 있어요 15장 앞에는 나오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관계가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건이 나쁘더라도 관계가 되면 기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그래서 저 남자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런 처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총각에 와가지고 한 2천 원짜리 초콜릿을 하나 사서 줬어요 그러면서 나랑 자주 만나자 이랬던 합시다 너 예쁘다 그랬다 그러면 되게 좋은 거죠 저 같은 늙은 사람이 20만 원짜리를 주는 거와 그 멋있는 송중기 같은 오빠가 2천 원짜리 초콜릿 주는 거 뭐가 더 좋아요 여러분이 막 비웃잖아 지금 그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거죠 송중기가 200원짜리 주는 게 낫지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그게 무슨 사인이죠 이제부터 너하고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사인으로서의 2천 원짜리 초콜릿이잖아 그런데 뭐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준다 그러면 만약에 주지도 않겠지만 준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일 죽도록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일동할 때 일이랑 물고 일동해라 새벽에도 안 나오면 죽는다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부담감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는 것을 기쁨이라 그런다고 그런데 이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저 고난이 있으면 어때 이렇게 두 사랑하는 사람이 떨어져 있어 한 사람 부산에 있고 한 사람 서울에 있는데 중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대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그 고난과 그 번거로움이 슬픔이 되지 않죠 관계니까 우리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있어도 대전에서 만날 정도의 열의가 있어 관계 때문에 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제가 어떤 남자 집사님하고 옛날에 한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자녀를 낳았는데 자기 와이프가 고통이 심했대요 애 낳았는데 산통이 되게 심했는가 고통스러워했는데 그때는 자기는 별로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애 낳는 거 아프잖아요 안 아픈 여자 있나? 재앙절개하는 거 그것도 나중에 아파요 마취 풀리면 아파 그 고통이지 무통분만 그런 게 있나? 무통분만 그거는 다리가 무통이라는 뜻이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되나? 어떻게 무통분만 있어? 나중에 언제 통증 있냐 그 차이지 되게 힘들게 했는데 남편은 별로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다 고통스러운 거 그 다음에 너무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첫째 태어났는데 그 기쁨이 있잖아요 산모가 아프지만 그 산모와 함께 그 가정이 새롭게 아기가 태어난 기쁨을 누릴 걸 생각하니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와이프가 무슨 수술을 해서 암 수술을 했었대요 그런데 그 초기에 발견해서 아주 심하지는 않았는데 고통 없어요 초기에 발견하면 그런데 그때 충격을 꽉 먹었다는 거예요 꽉 먹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고통의 크기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객이잖아요 관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저급한 인간들은요 맨날 조건 갖고 아 나 뭐 2만 원짜리 받았어 누구는 20만 원짜리 줬어 그게 뭔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 없는 사람하고 그리고 주고받는 게 뭐가 필요한 거냐고 관계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활은 바로 그런 거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겠죠 그래서 현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예를 한번 든다고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제자들이 제자들 좀 뺀질이었잖아요 보금서에 보면 뺀질 뺀질하고 맨날 누가 높으냐고 그러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랬던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핍박을 당한다고 핍박을 당했는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 무지하게 고난당하고 있거든 막 감옥에 침어놓고 때리고 이러는데 그걸 해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라고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난당하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거룩한 일에 내가 힘들지만 부름 입었구나 그래서 기뻐했대요 맞아서 기쁜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병이지 그거 변태지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뭐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당하는 일에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기뻐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뺏길 수 없는 관계로서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명 때문에 그냥 기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 저급한 사람은 부활 이하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뭐냐 또 맨날 돈 갖다 바치면서 왜 기뻐하니 뭐 이러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왜 기뻐하니 피빡당하면서 뭐 기뻐하니 보호 생긴다고요 밥을 주니? 끊고 그러죠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맨날 이러잖아요 밥도 줘요 밥도 주지만 벌써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저급해요 밥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그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성령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됨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만드셨어요 23절 24절 내용인데 통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직통이 아니었거든 하나님께 직통으로 못 나갔어요 그런데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직통 길이 열렸어요 부활로 인해서 임지 안에 부활은 성령이 우리 임지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임지 안에 놓여서 직통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라고 그러면 갈 데가 없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부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대로를 열어놓은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장애물 제거하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 막아도 다 날아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뭐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뚫렸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뚫렸다 그래서 최종 승리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질문할 것도 없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함은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통 거래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가능하고 뭐든지 다 되는 거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부활 이전의 기도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희망기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예요 보증이 없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또 뭐라고 하면 징징기도 제가 보신 것 같아요 징징대는 거야 줄 거야 안 줄 거야 줘 그러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맨날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그걸 어떻게 움직여 우리가 움직여 그러니까 때 쓰는 거죠 때 쓰는 거 징징기도 부활을 모르니까 그래요 부활 이후에는 어떠냐면 약속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대요 안 준대요 주시죠 부활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건 들어주대요 확신기도예요 이미 이런 거예요 이건 비행기 타보면 알죠 비행기 요즘에는 비행기 다 달라진 거 아시죠 예약 번호만 있으면 예약 번호만 있으면 그냥 티켓 나와요 보딩패스가 그냥 나와 그거 아니면 QR코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해도 나오고 국내 공항 같은 데는 손바닥만 갖다 대도 나는 손바닥을 인식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손가락을 딱 갖다 대니까 정맥을 인식한대요 그렇고 왜 손바닥을 대래 정맥을 대라고 그러지 정맥을 대라고 하면 사람이 못 알아듣으니까 손바닥을 대면 이거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정맥이 재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일 같겠지만 손바닥 대고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정상적인 걸로 정맥을 통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약한 사람은 하여튼 정맥으로 재던 아니면 예약 번호를 대던 QR코드를 주던 느긋하죠 왜요 이미 확정된 자리니까 그래서 예약이 오케이 된 사람은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 시간 맞춰 가면 돼 그런데 종종 종종 안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팅이라고 그러죠 대기자 대기자는 일찍 가야 돼 일단 대기 번호도 앞에 서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예약한 사람보다 한 시간 일찍 가도 두 시간 일찍 가도 비행기 탄다는 보장 없어 보장 없잖아요 취소하는 사람 캔슬하는 사람 없으면 서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물론 몇 사기야 캔슬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그리고 항상 불안한 거죠 부활이 그런 거예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름으로 확증하신 거예요 우리 예약자 명단에 있어요 이미 구하면 주신대요 여기 보세요 예약자 명단 같지 않아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약 됐어 그러잖아요 정맥만 갖다 대 QR번에만 갖다 대 아니면 뭐 예약 번호 갖다 대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니네들이 옛날에 버릇에 맨날 그 웨이팅만 하다가 이렇게 예약되는 거 몰랐지?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멍청하게 살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맨날 웨이팅만 하던 사람 있잖아요 싸구려 틱개만 산다 그래서 우스컷에 앉아있다가 방값자만 사다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예약 번호 다 줬거든 그럴 때 기쁘겠죠 이렇게 사는 법도 있네 확실한 법도 있네 이거죠 여러분 이슬람은 그런다며 언제 구원 받느냐 죽어봐야 한다며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할까 살아있을 동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죽어봐야 한대 죽어서 알라신 앞에 가서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합격 그러면 사는 거고 죽음 그러면 끝나는 거고 얼마나 불안해 근데 우린 그런 게 아니죠 긴가민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이미 확증됐죠 확실하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에 바로 부활의 믿음이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린 기도를 해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요 구하면 100% 주시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길이 열려 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어떤 난감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역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거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성도의 가정인데 남자분이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어요 사업이 망한다는 표협이 다 그냥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안 되면 집안 사람이 다 눌리는 거죠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답답함, 눌림, 공부도 안 되고 의기소침하고 중학생 아들이 그랬대요 눈치 보니까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 아버지 사업 어려운 거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니까 공기까지 무겁더래 그런데 이때 변화가 된 게 뭐냐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엄마가 어머니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설거지를 하면서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시 있으랴 하면서 못 외웠는지 일잘만 계속 부르더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금시 있으랴 계속 찬송 찬송 소리를 듣는데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엄마들은 노래 좀 잘 불러야 돼요 노래를 좀 부르라고 노래 신기지만 내지 말고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직 소망이 있구나 엄마가 찬송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엄마 찬송 소리를 듣고 아들이 낙심하다가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얘도 청소년부 다니고 이러니까 믿음은 있겠지만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시켜가지고 하는 기도 빼놓고 스스로 기도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청소년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다이세 기도도 잘 들었고 요셉의 기도도 들어주고 그러니까 보면 청소년 때 늙으면 잘 안 들어주니까 빨리 빨리 한 살이 어렸을 때 기도해요 늙어도 들어줘요 낙심하지 말고 근데 하여튼 청소년 기도를 잘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전문가신 하나님 아니에요 못할 게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조금 나더니만 또 감수성이 예민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통곡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찬송 때문에 아들이 기도하고 평안이 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도 망하고 마음이 우겄고 집에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왜? 아버지들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렇게 아내 얼굴이 칙칙하고 아들이 고개 팍수 입고 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렇죠? 부담 주는 것 같아서 죄책감 때문에 집에 들어왔더니 공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공기가 여러분 영척 공기 아세요? 여러분 집이 칙칙한 이유는 어머니가 찬송 안 불러서 그래요 집이 칙칙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공기가 달라져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되게 좋더래요 왔는데 느낌이 충전기에 휴대폰 충전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딱 있는데 뭐가 충전되는 느낌이래요 제로인데 1% 2% 3% 4% 5% 그래서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네요 아버지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마디로 해서 세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낙심해서 어디서도 위로를 못 받았는데 가정에 이렇게 위로를 주는 집이 돼야 되는데 위로를 받게 돼 중량하고 그래서 세임 얻고 제기했대요 잘 보세요 이게 부활의 중량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될 일이 없잖아 사실은 아버지가 잘해야 되는 문제지 그런데 엄마가 뭐부터 시작했어요? 찬송부터 시작했다고 찬송이 그게 뿌리죠 다 죽었는데 뿌리는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뿌리의 믿음 부활신앙에 주 안에 있나? 주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 가질 필요가 뭐 있어요 일어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것이 아들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기도할 마음 하나님의 기도에 영을 부어주니까 눈물에서 통곡이 되고 그러니까 분위기 바뀌니까 거기서 오래간만에 가족이 아버지에게 힘을 준 거죠 아버지가 힘을 줘야 되지만 또 반대로 가족들은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힘을 줘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직통의 길이 열리는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만 붙으십시오 그럼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해와 믿음 주시고 그 다음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통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예약 바로 받은 기도 응답의 기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거 하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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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